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이기재키티브 골드 디렉터 김보경입니다. 네 앞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쟁쟁하시네요. 저는 2018년도 겨울에 유산화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만 4년 정도 되는 기간을 되돌아 봤는데요. 정말 참 감사한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시기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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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약사는커녕 굉장히 평범했거든요. 저는 제가 부반장을 살면서 딱 한 번 해봤어요. 그게 조금 그래도 좀 드문 일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이유로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고 좀 있었나 싶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또 성실하긴 했어요. 제대로 놀지는 않고 정말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반장 후보 같은 아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적당히 공부를 하고 대학도 가고 또 즐거운 대학 시절을 보인 다음에 면접을 보고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그 회사에 10년을 근속을 했었어요. 저는 카피라이터로 지망을 해서 광고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작은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원하는 직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 기획자 겸 디자인 팀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을 해서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해서 그리고 조금 힘든 과정에 있었지만 이렇게 선물 같은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전까지는 결혼을 했어도 출가를 했는데도 여전히 딸 같고 그냥 여자친구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비로소야 제가 좀 뭔가 엄마이자 아내가 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저는 저한테는 약간 사랑 총량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좀 적고 적은 사람이 깊게 사귀는 편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한테는 정말 많은 사랑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처음이고 아이는 또 세상이 처음이라서 매일매일 좀 전쟁 같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에 하나가 더 태어났어요. 아들입니다. 여기 혹시 아이가 둘 이상이신 분 계실까요? 아 네. 혹시 나는 아들이 둘이다. 어우. 존경합니다. 화이팅. 저는 조금 버거웠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쉬어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퇴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육퇴하는 그런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사실 한 6개월 실업급여가 나올 때만 잠깐 쉬자 했던 건데 점점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희한하게도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해주고 싶은 게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돈은 점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워킹맘이 돼야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아시죠? 그런 아이를 저도 이제 둘이 있었고요. 그래서 워킹맘을 하려고 했는데 단, 좀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킬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해 2018년도 가을의 사진입니다. 그때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이 어린이집에서 가을운동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가족의 모습을 봤는데 등에 동그란 파란색 문양 지구 같은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건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집의 엄마가 저희 첫째 아이 친구의 엄마였는데 그 엄마가 좀 뭔가 되게 자유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당시 직장을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유산화를 소개받게 됩니다. 네, 저의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유산화 제품 참 좋죠.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참 좋은 회사다라는 소개 정도는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유산화가 훌륭한 것 같다라는 생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산화가 저희 가족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좀 저희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딱 1년만 좀 제대로 알아보자. 알려준 대로 다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2018년도 11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선 제품 체험을 좀 제대로 했어요. 저는 원래 영양제를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저희 부부는 리셋을 해서 건강을 다시 챙기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도 병원에 갔나를 정말 손에 꼽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쌓고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조금 더 유산화를 먼저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첫째보다 키도 크고 잘 자고 또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는 첫째한테 더 많이 먹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에 올인했어요. 시스템이라면 뭐냐면 일단 제가 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저 스스로에게 약간 1년짜리 셀프 계약직 그런 조건을 건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셨던 네트워크 교육의 정석이라는 석세스코어 교육을 치료했고요. 또 김포까지 가서 또 ITS 교육도 들었고 또 매월 1박 2일 세미나에 참여했어요. 꼬박꼬박 참여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저의 소개자의 파트너라고 하죠.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지만 저희 스폰서님의 손을 잡고 즐겁게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유니스타즈 그룹의 시스템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노하우들을 얻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 보시면 2019년도 유산화 글로벌 컨벤션 사진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1년도 안 된 시간에 1년 안에 뭔가를 얻어야 됐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서 컨벤션에 참여를 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그리고 유산화 본사에서 사업자들을 대하는 그 진심어린 태도를 대하면서 정말 마음이 가득 찬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2019년도 상반기에 퓨처 빌더로 하반기에는 실버로 어워즈나잇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 이제 정말 되는 일이네 이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고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난 좀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니까 정말 이렇게 좀 듣보잡 제품들이 광고가 넘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정말 되는 일이 맞는데 이게 나한테도 될까?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의심들이 가득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에 또 치이고 상황에 치이고 이럴 때마다 저는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슬럼프를 극복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저는 제 삶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추려봤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을 유산화를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산화를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나 부모님과도 이 질문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말도 안 될 것 같은 미래를 꿈꿔본다면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커다란 황금 돼지가 제 품에 막 달려와서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저 로또 사야겠죠. 이렇게 이런 꿈을 꾼 것처럼 혹은 내 손에 백지수표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많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네. 하나도 안 똑같죠. 이렇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까요. 얼마의 기간이 언제 해야 될까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했어요. 저의 40대, 50대, 환갑, 칠순 이렇게 다 생각해봤고요. 또 저의 아이가 작년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장가를 갈 때 또 그 아이가 예쁜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것까지 멀리 멀리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산화를 좋은 제품을 평생 먹을 건데 그러면 적어도 부자 증조할머니 혹은 부자 고조할머니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일은 유산화는 퇴직이 없는 일이죠. 그리고 상속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계속 계속 대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유산화를 만나기 전 삶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마도 그냥 다른 광고회사에 취직을 했겠죠. 또는 마케터로의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부반장 모드로 부반장 후보 모드로 열심히 성실한 편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일은 육태와의 전쟁을 했을 거고 주말만 기다리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워킹마임이던 시절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는데 지하철 입구에서 아예 어린이집까지의 거리가 약간 8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귀를 정말 엉엉 울면서 갔습니다. 제가 저의 귀에 저희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감정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제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좀 아이가 아팠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순간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절대 그때로 돌아가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2020년도 11월에 제가 마음에 담겨서 저장해놨던 글인데요. 생일 축하해. 엄마가 너를 낳아서 참 기뻤어. 엄마 딸로 와줘서 고마워. 상기시켜주었어요. 주인공인 된 날이잖아요. 아이의 모습을 눈에 꼭 넣어두세요. 생일은 매년, 내년에도 다시 돌아오지만 이 나이의 아이는 오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그때의 제 마음을 정말 대변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었어요. 제가 이제 총 제가 사는 수명을 지금 저희 평균 수명이 저희 나이대가 120살 정도 된다고 하네요. 120살을 산다면 저는 한 3분의 1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고 또 저희 이제 그 소중한 같이 함께할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살아야 되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저의 온라인 가게를 경영을 하고 내 사람들을 좀 이끄는 삶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삶을 통해서 제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지 않을 그런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일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계속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는 시간을 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저는 슬럼프가 올 때마다 되뇌이면서 확인하고 또 반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슬럼프가 왔을 때 다시 이걸 통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첫 번째는 뭔가 나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내가 만들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좀 수학이나 이런 건 좀 못하지만 약간 기획을 할 줄 알고 디자인 툴을 좀 다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재능을 좀 기부하면서 다른 함께 힘을 모아서 컨텐츠 분가라는 팀 내에서 그렇게 분가를 만들어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나 제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제작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사나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골드가 되고 리더스 캠프라는 곳에 1박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유니스타즈 그룹의 산하에 부서들이 업무 보고를 해요. 그런데 전략기획부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보고가 끝나고 저는 바로 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아까 사업 설명을 소개해드렸던 유맵 2.0의 출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트워크 업계 최초의 비즈니스 플랫폼이자 사업 훈련 도구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만들고 나도 뭔가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에 전략기획부 유맵 운영팀에서 지금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타즈 그룹이 참 좋죠. 이제 저희는 뭔가 뭔가 글로벌 파트너가 생겨도 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제는 무섭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폰 하나만 있으면 교육도 사업 속에 다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까요. 유맵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저는 국내 프로모션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사인업을 하면 스타터킷을 받으시죠. 거기에 비즈니스 안내서, 상품 소개서 다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사업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 하나를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유산화 코리아의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는 겁니다. 거기서 프로모션이 계속 떠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여행을 가볼까?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 코로나로 좀 건강이 안 좋아졌으니까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 같이 해서 그룹전에 도전해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프로모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럼 던지는 것들을 제가 놓치지 않고 저희가 다 함께하고 특히 파트너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슬럼퍼가 올 틈이 없이 계속 계속 그런 것들을 저에게 던져주더라고요. 이 세 가지들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저는 코로나가 아직 한창이었던 2021년도 7억임에도 불구하고 골드를 달성하고 서밋도 함께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모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다이어트 챌린지에도 입상을 해서 카카오톡 채널에서 제 얼굴을 또 찾아보실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제주 인센티브 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 때 사업을 셌던 사람이라서 국내 인센티브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으고 모아서 잘 준비해서 다음 달에 양가 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저희의 짧은 유산한 인생에서 두 번째로 글로벌 컨벤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혼자 갔었는데 이번에는 파트너도 함께 가고 팀도 함께 해서 그 감회가 좀 남달랐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신제품도 체험하고 유산화가 준비한 선물도 받고 그리고 이렇게 CEO님이세요. 만나서 유산화에 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유산화 본사에서 전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찾아가서 진짜 본사에서 확인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제조시설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컨벤션 무대에 그 80여 명의 과학자가 살아있는 사진이 아닌 생생한 살아있는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희열이 엄청났어요. 이건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모두 함께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에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 많은 것들을 얻고 그대로 또 반복하는 삶을 통해서 2022년도 7월에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로 승급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만년 부반장 후보였고 정말 저는 상의랑은 거리가 멀고 임명장, 상장, 트로피 이런 거 거리가 멀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이런 트로피를 받을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저만큼이나 유산화를 사랑하는 저의 첫째가 글로벌 컨벤션 트로피를 갖고 싶어 했는데 그걸 약속을 지킬 수 있어가지고 정말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삶의 여정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년 동안에 제게는 그런 성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에게 처음 유산화를 소개시켜준 감사한 분 그리고 저를 믿고 유산화를 선택했던 또 감사한 인연들 그분의 소개의 소개의 소개로 저와 함께 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정말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제가 되기까지 저에게는 저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또 가장 크고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 여러분 모두 가지고 계시죠?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의 마이로현츠 박사님 그리고 80여 명의 과학자들 팀 유산화의 훌륭한 스포츠 선수들 깐깐하기로 소문난 제조시설까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양제계의 오뚜기가 아닐까? 갓뚜기가 바로 유산화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공감하셨나요? 이런 유산화의 훌륭한 변화와 성장에 함께 소통하시고 지켜봐주세요. 바로 2023년에 아시아 컨벤션이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 왜? 이런 생각하실 텐데 마치 네트워크 업계에서 올림픽을 자국에서 개최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많은 분들에게 내가 먹는 영양제 회사가 내년에 아시아 컨벤션을 우리나라에서 해라고 소문을 많이 내시면 꼭 도움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의 삶을 또 바꿀 수 있듯 활용할 예정입니다. 스타트 썸팅 이게 저희 30주년 때 유산화가 던진 메시지예요. 뭔가 해봐 이런 건데 오늘 지금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과 빠르게 제가 준비한 노래를 부르면서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 영심이 영심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다니고 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해봐 해봐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앞을 굉장히 빨리 넘겼어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많다는 게 저희 같은 연배이신가 봐요. 만화 주제가 영심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에 유산화가 전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둘째가 예전에 편식이 있었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어봐 일단 한번 먹어봐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첫째가 이제 좀 코로나가 풀리니까 학교에서 생존수영 신청을 받더라고요. 이제 수영을 생존수영 받는 건데 그런데 물어봤더니 아이가 나는 이제 좀 무섭고 두려워서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일단 한번 신청해보자. 그리고 충분히 알아보자. 함께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자. 일단 한번 시작하면 미생각과 다르게 되게 재미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배우고 나면 너는 물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신가요?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놓으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될 그런 찬란한 순간들을 모두 놓치지 않고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마.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데 빨리 그리고 멀리 가려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유산화 사업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응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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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정의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해주세요.